출연 어떻게 할까요? 자네 혹시 이거 뭐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? 뭐지요? 드릴게요 지금 괜찮아요? 네 드릴게요 괜찮아요?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괜찮나요? 네 메모실에 데려가세요 메모실에 올게요 제가 4층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. 잠시 꿈꾸면 지나가겠습니다. 잠시 꿈꾸면 지나가겠습니다. 잠시 꿈꾸면 지나가겠습니다. 제석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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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다 줬어요. 형 어떻게 힘으로 가시게요. 이제 형 저거 못 되잖아요. 누구랑 계셨어요? 소중하게 얘기할게요. 또 가려고 그러죠. 누구랑 한 번 넘겨요. 형이랑 부딪히는 거 너무 피곤해요. 두 계단만 내려가면 광수 있어. 여기서 할 수 있어요. 같이 가요. 내가 어떻게 앞쪽. 등판을 너한테 어떻게 보이고 가야 이게. 형. 그럼 형 내. 내가 네 뒤에서. 도망가면 형 나 진짜 끝까지. 알았어. 알았어. 도망가지 마세요. 도망가지 마세요. 진짜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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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균형 장신 아웃 균형 장신 아웃 미션 찍어 있냐고 균형아 장신이 아웃 됐대 광수 씨 광수 형이요? 광수 형이요? 광수 형이요? 광수 형이요? 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둘 다 보내려고 해서 그렇게는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진짜 내가 데려 볼 테니까 여기로 데려와 여기로 여기로 데려